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발표된 여론조사상의 두 후보의 격차의 본질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던진 이후에 단일화 이슈가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하고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34, 윤석열 41, 심상정 4, 안철수 11, 조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유세가 시작되고 나서 몇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유리하게 당연히 보시겠지만 이게 정말 초박빈 판세에 균열이 좀 생긴 건 맞는 건지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여론조사라는 걸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여론의 추이는 분명히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식 선거운동 돌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같이 접전에 붙어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일주일을 흐르면서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두 후보 사이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추이는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건 저는 하나의 추이로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유가 뭘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동안 공식 선거운동 이전까지만 해도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을 선뜻 찌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에 응답했던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 지지율 사이에 한 10%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괴리에 있었던 지지층들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이제는 윤석열 후보라는 대세론에 지금 올라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밖에는 없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세론이 형성이 되면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층들이 대거 인제 윤석열 후보로 옮겨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의 쇠퇴 추세죠 그러니까 이 갤럽에서도 사실은 17%까지 올라갔던 안철수 후보였는데 계속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은 다시 또 윤석열 후보로의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상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는 그래야 이제 윤석열 후보라는 걸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집이 되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오전에 발표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가 의뢰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기는 오차범위 4입니다 이재명 35.2, 윤석열 39.2, 심상정 안철수 이 수치인데요 그러면 한민수석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네요 김근식 교수님 분석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럼 반면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모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여러 개의 조사가 나왔는데 그 조사마다도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일별 하지는 않지만 좀 더 저희들이 자세를 낮추고 더 노력할 부분들은 찾아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우리 우상호 본부장도 말씀을 했지만 단일화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본인들 성향을 보수라고 밝히신 분들이 응답자들이 예전 조사보다 훨씬 많이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는 거는 보수 중에 계시는 분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자체로 볼 때는 좀 전에 나온 오차범위의 접전 그런 게 사실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보다는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 여론조사마다 뭐 각기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랄지 이런 것도 볼 때도 지지율에 대해서 또 유세 초반부터 여러 변화가 있으니까 장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한 소통치 않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지지자가 어제 있었던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대사는 승산이 없어 보이나 했더니 기대에 못 미친 점 성찰한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다 말씀 주셨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이제 민심이 들어 있다면 참고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성찰해야 하면 분명합니다 다만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여론조사 결과 하나하나에 뭐 1위 1위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지지자들의 반응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승산이 없어 보이네요 이제 저거 하나만 따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오히려 지금 격차가 나는 여론조사를 보고 더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움직임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야말로 또 정치를 그동안 격변의 정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지지율은 파도와 같은 것이고 본인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조금 더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해 좀 더 소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하나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텃밭에서 오늘 반격을 노렸습니다 오늘부터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박 2일 호남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2년 전에 코로나가 아닙니다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제는 독감 수준 조금 넘는 그냥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역도 초기에 그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3차 접종까지 했으면 12시까지는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6명 이상 식당에서 10시 넘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화면에는 또 하나의 지지율이 있어요 광주 전남북 지지율에 대해서 이재명 56, 윤석열 33인데 뭔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던 가운데 현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비판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여당 후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는 게 참 이게 엇박자로 보이죠 왜냐하면 당정이라는 게 함께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이야기를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정이 같은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어쩌나 이 방역을 지금 위해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조금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의식하실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호남 지지율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보면 조사 방식이나 이런 어떤 거 보면 현실과 좀 틀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미국 대선 같은 게 보시면 힐러리와 클린턴이 붙었을 때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힐러리가 끝까지 다 이겼습니다 연론조사에서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사실 이겼죠 그게 이제 이게 샤이층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샤이층이라는 게 보면 지금 이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샤이층은 저는 호남 20대 여성 여기에 저는 이재명 후보에 숨겨진 지지율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광주 전남북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지지율 지금 윤석열 후보가 꽤 그래도 지지율이 지금 여기 보면 33%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이게 이 선거가요 막판으로 갈수록 결국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샤이층들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 이런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 왜냐? 역대 이 표를 보면요 역대 이 호남 지역에서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20%를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33%는 일단 표본층이나 이런 것 등등에서 저는 착시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남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샤이재명 표도 충분히 숨겨져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자막에도 잠깐 나갔지만 글쎄요 코로나 방역 전책을 이례적으로 여당 후보가 비판했는데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지난 유세와는 달리 정장이 아닌 파란 점포를 입었거든요 민주당 점포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강력한 지지세가 있는 호남 가서 당색인 파란색 점포를 입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후보도 내려와가지고 빨간색 당색 점포를 입고 막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서는 모여봤다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윤 후보도 마찬가지로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 외에 또 일반 국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 지지율이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 여론조사상에 저희 후보가 높게 나올 때 60% 후반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역대 득표를 연장될 때는 지금 후보로서의 지지율은 낮지 않은 상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윤 후보가 지금 30% 나온 거는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이 고향 아닙니까 실제로 나와서 잘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가 거기서 한 30% 민주당 후보로서 처음 득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만 서로의 지역주의가 엿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럴 때 정말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능력이 있는지 그래야지 자꾸 그 지역 가서 갈라치기 하는 발언들은 어느 후보 지명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데 또 오늘은 유난히 민주당 점퍼를 입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준비했던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이재명 후보 측 소통장구의 이번 선거는 승리하기 틀렸다라는 한 지지자가 인용했던 여론조사가 이겁니다 40, 31, 9%포인트 찼던 어제 MBS 여론조사 결과 만나봤습니다 화면이 다음 거 준비되어 있나요? 호남 지지율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여러 공을 들였다 본인 스스로도 목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 30%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게 사실은 저는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저도 고향이 전북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내려가 봤습니다만 당장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우리 어머니만 봐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는 호남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 지지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저런 높은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 그러셔서 그런데 이건 김근식 피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여론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의 지금 소속이고 방송 나와서 야권 패널은 나오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조차도 전화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재명은 못 짓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급보다 높게 나온다는 저는 제 나름대로 내 필요는 갖고 있고 또 나는 이현중 의원님 말씀하신 샤이 이재명 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다를 수 있는 게 힐러리하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박빙일 때는 샤이가 숨어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번 주처럼 격차가 벌어지고 다음 주에는 더 벌어진다 그리고 일종의 추세로 굳어진다고 한다면요 지금 전라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샤이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표장이 안 나가고 저는 그런 식의 낙관적 기도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